네 안녕하세요 비둘기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을 배우는 기념의 소재입니다 세타를 투입된 이준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드인 규리가 나와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쓰지 마라 이런 검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선조 이런 자기단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둘기의 이익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철원을 찾아온 듯 김영석입니다 안 돼 이게 딴소리 하려니까 안 돼 다 알아? 네 저는 이지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이하의 지난 시간에 미처 감사 인사를 못 드린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요? 저 홍천에 계신 김대땡님 김땡완님이라고 하는데요 다 나왔네요 그분께서 우리 비블리아 열혈청취자시라고 겨울에 연말에 한번 우리 방송하시는 세 분 같이 저녁식사 한번 같이 하시라고 후원금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식사하시라고 주셨는데 입금된 걸 보니까 한 다섯 번 할 수 있네요 엄청나는 아니 이거 참 이분 참 다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에 모셔야겠네 이분 또 방송 잘하시고요 그렇죠 전문가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전쟁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전쟁 이야기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가장 최측한 장군은 당연히 요압이겠죠 그리고 요압의 동생이자 형제인 아비세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윗이 돌아가라 했는데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다윗과 함께 따랐던 블레셋 사람 이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 아래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군권을 갖고 있었던 장군들이고 유명한 장군들은 지금 다 다윗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도 유능한 장군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마사화가 누군지 25절 17장 25절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게도 그려보면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뭘 설명하고 싶었냐 아마사하고 요압하고 사촌지간이다 외사촌지간이다 그렇습니까? 사촌의 싸움이에요? 외사촌끼리의 싸움이죠 이것도 웬 또 이 역사의 장난입니까? 그 집안이 좀 전쟁을 잘하나 봐 여기 다 참모 집안이구만 그런가 봐요 왜 그 아마사가 저쪽에 다윗한테 붙지 자기 자리 없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간 건가 뭐 이미 다윗 옆에 요압하고 아비세가 딱 붙어있으면 그러면 자기 들어가서 4분의 1 달라 N분의 1 하자 N빵 하자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쪽에 붙어 그것까지는 성격이 안 나와있어서 제가 뭐라고 봐 꿈이 컸구만 꿈이 컸구만 압살롬이 이길 것 같았어 네 그럴 것 같아요 대세는 압살롬이지 사실 그렇지 지금 분위기는 그렇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요 아마사가 지금 압살롬의 편에 그리고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이때가 다윗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얘기고 제가 사실 제일 이해하지 못할 구절은 27에서 29절이 제가 사실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왜 제가 이해를 못하겠냐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이제 강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여기가 길루아 땅이에요 길루아 땅으로 갔는데 그 길루아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피난 온 사람들에게 침상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가져다가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잘 돌봐줘요 잘 돌봐주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대하는 사람이 바로 길루아에 살고 있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길루아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후대해줬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왜 이게 의문이냐면 길루아 사람들은 항상 친사울 가문이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을 텐데 사울이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을 때는 항상 길루아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길루아 사람들도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신을 끝까지 숲에 갔던 사람들도 길루아시에요 그랬네 사울 집안과 길루아 사람들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다윗을 돕지? 근데 왜 다윗을 돕지?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석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주석책을 찾아보니 길루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냥 설명이 나와있을 뿐 제가 딱 설명을 드릴 텐데 근거는 뭔데? 바르실레가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부터 29절까지는 제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사울의 가문이 다 망했잖아요 망했지만 그래도 무비보셋도 있고 아직 사울의 손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무래도 사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길루아 사람들이 굳이 다윗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반 다윗 세력들이 길루아 가서 새해를 교합하고 일했었으니까 더더욱이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리고 지금 정황상 또 길루아 사람들에게서는 길루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다 거둬먹인단 말이에요 그냥 일종의 인질이야 본모란 말이지 감옥에 가두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루아수로 도망올 때 무비보셋을 안 데리고 와요 무비보셋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그렇지만 길루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무비보셋은 압살렘의 편인가 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길루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무비보셋을 생각해서라도 압살렘한테 잘해야지 압살렘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왜?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 이거는 미스테리로 남겨두는 겁니까? 분명히 이거 듣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집단지성에 맡기겠다 좋습니다 아니면 길루아 사람들이 압살렘하고 다윗이 나쁜 관계인 걸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소문이 그럴 리가 없지 지금 쫓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쳤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왔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여기 예루살렘 산 위에 꼭대기 맑은 날 이렇게 보면 저쪽에 마하나임이 야뽑강 강가에 있는데 그쪽 골장이 다 보이는데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은 여러분들이 좋은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께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선물이죠 좋은 선물입니다 저도 이러면서 좀 배워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18절에서부터 전쟁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8장 아 18장부터 전쟁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를 세우고서는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백성들도 함께 이 전쟁에 나가는데 아 다윗에게 나가지 마라 이 세 명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요압과 아비세 이때를 명령하여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참 그렇죠 이게 너그러이 대우해라 라는 말이 이제 뉘앙스는 목숨 살려줘라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왜 왜 그랬을까 다윗이 압살롬을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이게 부정의 인가 부정인가 아니면 이 압살롬을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이게 진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만큼 압살롬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페이크인가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되더라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죽죠 그리고 압살롬을 죽을 걸 알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죽을 걸 혹은 죽일 걸 알고 자기는 면피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거기 뒤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에게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다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죽일 거야 근데 그 백성들 앞에서 나는 아버지로서의 부정도 지키는 거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지키는 거고 그 뒤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한 걸 보면 다윗이 머리를 쓴 게 아닌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쩍 자기 손을 씻으려고 나는 이 모든 결과에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젊은 압살롬을 내가 환대하고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워서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자기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그런데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말이 되게 웃겨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 지금 길루야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길루야 땅까지 쫓아와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수풀이 있대요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세프트와 진태에서는 이걸 마하나임 수풀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읽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여기에서 칼로 사람들이 죽고 당연히 다윗의 압살롬의 장군 압살롬의 장군 아마사 같은 경우에는 실전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요압과 아비세 이때는요 이 사람들은 그냥 워리어예요 워리어 이게 전쟁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야 그리고 이미 도망갈 때는 지쳤을 수도 있지만 길루앗에서 바르실레가 주는 거 먹고 다 기운 차렸어 원기 회복했어 전력도 가다듬었어 이건 전쟁 하나만 한 전쟁이었어요 당연히 압살롬의 지지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보았는데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어? 압살롬 찾는데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대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뭐가 이해가 안 가었냐면 자기 머리카락이 진짜 많아서 무성해 그래가지고 막 나귀를 타고 막 말 타고 달려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다 걸려가지고 머리에 대롱대롱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인 머리를 잘라고 내려오는 거야 칼로 이렇게 그렇지 칼로 머리카락 자르고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고 요압에게까지 말하였고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동안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야 왜 이랬을까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냥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어떤 허용 내지는 자기의 부심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압살롬에게는 이 머리카락에 대한 어차피 끝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떨어져 죽으나 매달려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그건 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도망가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감이 그러니까 그 죽을 때의 그 모습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차라리 내가 도망가다 죽느니 여기서 그냥 매달려서 머리카락이 잘린 채로 추하게 도망가다 죽느니 머리카락 매달린 채로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장엄하게 죽으리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가끔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거나 그럴 때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도망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망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아이들과 이불 덮고 있다가 죽죠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망가는 그 공포를 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공포의 시간을 어차피 폭탄이 막 터지고 하니까 눈앞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 막 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연장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무서움과 공포를 연장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압살롬도 만약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장수였는데 전쟁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는 감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보고 있으면 난 이미 끝났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빨리 지금 끝내고 더 비참하고 더 비굴해지는 자기 자신을 견디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딱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읽을 때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라고 그래가지고 원어 어떻게 됩니까 원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네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이렇게 됐잖아요 구절에 그러니까 머리가 머리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목에 딱 머리카락이 아니다 진짜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봤네 초크를 당한 거죠 제가 상상한 건 뭐냐면 초크를 당했다 초크를 당한 거야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쪽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가 달리는 속도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되면서 칵 하고 잡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거를 힘으로 풀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매달려 있는 거지 그렇죠 머리카락이 아니다 나도 지금 이 성경 초크를 당했다 성경을 저도 성경학교 성경학교 때 이제 압살롬이 머리가 이렇게 붉고 완전히 이거 히피파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상상을 해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렸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진짜 어디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초크다 나뭇가지 초크에 잡힌 거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마치 그 예전에 영화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 127시간인가 뭐 그 알아요? 몰라요 아 그 저 유타주에 그 그 저 그 그런 데 있잖아요 광야 같은데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에 그 크레바스에 빠집니다 혼자 혼자 갔다가 그 크레바스에 팍 빠지면서 그 바위 틈에 몸이 껴버린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팔 하다가 꼈는데 이걸 위로도 안 빠지고 밑으로도 안 빠지고 결국에는 그 영화 이게 실화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잘라 어머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117시간인가 영화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팔을 자르고 10km를 걸어 나와서 구조됩니다 그래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상상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에 의한 충격 그거에 그 안에 있는 크레바스 안에 있는 돌의 위치가 살짝 바뀌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딱 끼워버리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무도 달리는 속도 때문에 꽉 하고 나무를 딱 잡아버린 상황이다 맞아 어때 완전 동의가 되는데 좋습니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여기 히브리오 본문에도 보니까 쇼 그의 머리라고 돼 머리잖아 머리 머리카락이 아니야 헤드 헤어 아니고 헤드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머리카락이라는 묘사가 14장 26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빠진 거야 그 머리카락에 너무 연연되어 있던 거지 완전 인정 완전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성경을 그냥 대충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유일신 아니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유일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아까 내가 넉 점사 걸렸다 유일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유일신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는 아까 바할과 아세라 얘기할 때도 했지만 바할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 자신의 경험과 나 자신의 어떤 느낌과 이런 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글자로 읽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내가 가졌던 이미지 압살롬의 그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이미지의 그 머리카락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듯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 정보가 실제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때 목사님 아니 지난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유일신 얘기하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유일신을 가졌다고 만약에 질문하셨던 분이 유일신앙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유일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을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나에게 이제 의지할 만한 분이어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압살롬은 14장 26절에서 봤던 우리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머리라고 써져 있는 거를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과거에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걸로 그럼요 성경학교 때 이제 그 그림을 항상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이 돼 있는 압살롬을 그려줬어 왜냐면 저는 성경학교 때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큰일 났네 근데 나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거 설교할 때 머리카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뭐 어떻게 설교했냐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기의 자랑을 놓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뭐 어때요 뭐 어때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인데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압살롬이 준수하긴 했다고 뭐 그렇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지 그래요 저도 이거 여기서 이렇게 고치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 이거 뭐 전부 상장만 했을 뿐인데 이래 참 아 뭐랄 뭐 김영석 목사님 네네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말이죠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바랍니다 야 왜 그냥 살려두고 왔느냐 너 그 사람 죽이고 왔으면 압살롬 죽이고 왔으면 내가 은 열 개하고 띠 하나 주었을 텐데 왜 그냥 왔냐라고 하니 그랬더니 얜 또 순수해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어찌 너에게 손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게는 못하지요 저도 명령에 순정하는 한 명의 군사일 뿐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 요압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은 열 개하고 띠 하나 주었을 텐데 라고 슬쩍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까 해라 알아서 해라 내가 손 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좀 해 그렇지 자기 손은 피 묻히기 싫다 이거지 이미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이 말하는 것의 의도를 간파한 거야 야 너 참 야 이거 봐 요압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으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어 맞아 그래가지고 당장 달려가죠 당장 달려가서 죽여버리죠 지체 없이 삼지창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백성들로부터는 지찬을 받을 거야 왜? 왕의 명령을 어긴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냐 요압이 머리를 써요 자 사람들 주변에 열 명의 사람들이 청년 열 명이 있었는데 그 열 명 압살롬을 빙 둘러서 애워싸게 하고 다들 압살롬을 때려죽이게 하는 처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인다 이야 기가 막히다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은 있어도 죽인 사람은 없는 그렇지 그런 완전 범죄 상황 완전 범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머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죽였는지 모른 거지 그러니까 다 같이 했으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찌르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열 명이 처죽여서 죽인 건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없는 요압은 그냥 상처만 냈다고 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또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어 죽여야만 해 왜 압살롬이 살아남는 게 자기한테 좋은 일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도 압살롬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마샤도 빨리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뒤가 더 무서운데 자기가 먼저 찔러 그 다음에는 자기랑 같이 간 열 명이 때리게 해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요압은 뒤에 빠져서 뭐를 하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그치게 그만해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완전히 진짜 쫓아가는 것도 그만하고 때려 죽이는 것도 그만하고 그만해 됐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되게 쏙 빠지잖아요 그렇지 가만 내비둬도 죽을만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만해 아 자연사로 만드는 거지 자기는 말렸다 나는 말렸어 나는 왕의 말을 잘 들었어 죽인 건 너야 와 진짜 나쁜 사람이야 기가 막힙니다 요압을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요압을 무서워합니까 아니 다윗이랑 요압이 너무 똑같아서 다윗이 항상 요압을 경계하지 않았을까 경계했죠 아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에게 너 반드시 요압을 하는데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요압 죽여라 그렇지 이게 옛날에 영조가 정조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아 사도세자 죽일 때 사실 영조 자기가 사도세자 죽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사도세자 죽일 때 사도세자를 비웃고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끝까지 딱 쫙 엎드렸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던 영조가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죽기 전에 정조한테 너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된다 그렇죠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네 아버지 죽인 사람이야 꼭 기억했다 그 사람은 꼭 죽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다윗도 요압을 꼭 죽여야 하는 사람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요압이 알아들었잖아요 다윗의 그 진심을 속마음을 그리고 요압이 다윗이 하라는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요압도 하긴 했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자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윗이랑 요압이랑 수수는 수준 자체가 벌써 그렇죠 프로 구단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자리가 위치가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부추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사람들 아 너무 야비하고 싫은 거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싫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근데 위에 올라갈수록 그렇게 하는 이미지는 지키고 싶고 내 손에 피는 안 묻히고 싶고 그래서 욕망은 채우고 싶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그 밑에 똘마리 하나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고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똘마니로 오래 살았구나 누굴 그렇게 죽였어 그러게 말이야 누굴 그렇게 죽였어 누굴 죽이지 않았는데 참 사람에게는 충성할 게 못 돼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죽인 시체를 옮겨다가 장사도 제대로 안 치러줘 수풀 가운데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열조의 무덤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던져버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는데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하고 정말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했다면 야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고 같이 무덤이라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시신에 뼈라도 가져와서 다시 장사를 치러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다윗이 다윗도 마음속에 압살롬을 치긴 쳐야겠다 죽이긴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거 용서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과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몰아냈잖아 그치 지금 이게 압살롬 하나 죽은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간 이유가 뭐야 유다 사람들로부터도 배신당했어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실제로 유다 땅에서 가장 강력한 헤브론 지역이 압살롬 표면에 들어갔잖아 그걸 거기서 진군에서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머니가 저 마하가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북왕국 사람들한테 북쪽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재판할 때도 그 사람들 다 들어주고 다 해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북쪽의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니지 아직까지는 분열방국이 아니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압살롬 편에 섰잖아 다윗은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쫓겨간 사람인데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이 져버렸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사 사람들은 지금 멘붕이 온 거야 끝장난 거야 줄 잘못 쓴 거야 줄 완전히 잘못 쓴 거지 이제부터가 호들갑 떠는 이야기 뒤의 이야기가 호들갑 떠는 이야기 호들갑 떠는 이야기 호들갑 떠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호들갑을 떠냐 17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그렇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 10개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가였어 야 죽었다 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제 끝장났다 라고 지금 도망갔어요 이렇게 도망간 이야기가 19장 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살짝 건너뛰면서 지금 호들갑 떠는 이야기가 뒤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그 사이에는 이제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가 이야기가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슬퍼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왔고 그렇지 그렇지 일단 역사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죠 호들갑 떠는 이야기가 난리가 난 거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18장 17절에서 점프를 뛰어서 19장 8절로 가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하였다 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드디어 변론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다윗한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다윗한테 지금 우리가 찍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서 충성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용비어청가를 다시 불러야지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 작살이다 그럼 용비어청가 제대로 지금 작곡 다 다시 시키고 어? 이거 뭔가 어? 편곡 다시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압살롬한테 우리가 부짜부짜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를 불레새 사람 손에서 구워낸 사람이 누구였냐 야 다윗 다녔냐고 그런데 이제 압살롬 피하여서 그 땅에서 나가셨다고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했으면 됐었냐고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그 압살롬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니네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 야 빨리 왕을 도로 모셔올 일 그러니까 다윗 빨리 대시 빨리 지금 마하나임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빨리 우리 가가지고 그 밑에 레드카페 깔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셔오게 된다고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장난 아니다 부강국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니네 그렇지 그 다음에 남한국 사람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남한국 얘기 어디 나옵니까 자 남한국 이야기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서 이르되 이겼다 이거죠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야 유다 사람들한테 말 흘려 나 이겼어 나 그럼 뭐 나 가야 되는데 내가 내 발로 그냥 알아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나를 니네들이 의전상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이 얘기에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고류기건을 너 니네 어찌하여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다 지금 너희가 하겠느냐 너네도 정신 차려라 이거구나 그렇지 정신 차려라 우리 정신 차렸거든 야 너네 빨리해 뭐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야 너네 정신 차려야 돼 그래 너네 그러다 죽어 조심해 그래 다윈 몰라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제대로만 하면 내가 너희들 포용하는 정책 내가 잘 해줄게 잘 얘기해 준다 그렇지 13절에 아마사에게 이제 이야기해요 너 있잖아 내 고류기잖아 사실 이 아마시아가 요압의 외사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압이 다윗과 인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다윗과 인척 관계에요 다윗의 조카란 말이에요 아마사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 아마사에요 그러니까 너 내 친척인데 너 지금 압살롬에 붙긴 했지만 너 고류관이냐 내 친척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냐 이게 뭐냐면 야 요압 시대도 언젠가 끝날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순서 너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아마사가 자 이제 눈치 때리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다윗을 갖다가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사람들이 14절 모든 유다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울기하여서 왕에게 정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 모든 부하들과 더러 돌아오셔서 우리가 길갈에서 레드카펫 깔겠습니다 라고 쫙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다 진짜 네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이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올 배도 보내주고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배도 보내주고 남왕국 사람들은 거기다 레프트카펫 깔아놓고 지금 길갈로 다 모인 거예요 기가 막힌다 지금 살기 위해서 네 저는 그런게 다윗이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잖아 아 그렇지 비굴했던 사람에서 목소리 너무 교만하잖아 지금 야 뜬 발 안해? 이거잖아 시대를 못 읽나 보다 야 그거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어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무섭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러든 그 다윗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변하는 모습이 야 진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변하냐면 그럼 16절에 보세요 시무이가 나와요 시무이 기억나신 나머지 네네네 기억나지요 사무엘 한 16장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다윗 갈 때 막 저주하고 네 쫓아가면서 막 돌 던지고 네 이런 사람 사울의 친족이에요 음 그런 사람이 대가 앞에서 이제 절하는 거지 그쵸 야 기가 막히다 이게 너무 진짜 살아야 되니까 참 사람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약간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긴 하죠 아들 죽었을 때 막 슬픈 척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어 갑자기 목소리 확 바뀌고 이런 끝났어 끝났어 가자 이제 먹자 딱 똑같아 이게 사람이 안 바뀌어 여기서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 천명 데리고 와서 시무이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시무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바를 데리고 와요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원래 무비보셋의 종이었는데 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안 쫓아간대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생각하기는 이제 자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제가 다윗 왕 지금 가족들 왼발로 벗어발로 다 도망 나와서 왼발로 걸어가기도 힘든데 제가 나귀 가져왔잖아요 이 나귀 탓이고 제가 먹을 거 가져왔으니까 이 먹을 거 가지고 가세요 하니까 우리 이제 다윗이 이 시바를 보고서 야 너 진짜 너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시바 그 시바를 데리고 지금 시무이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시바 아시잖아요 제가 시바가 내 밑에 있는 애예요 제가 시바랑 진짜 친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섭섭하게 했지만 제가 시바를 통해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우선은 곧바로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북쪽 진파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야 이만큼 이만큼 제가 왕을 어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16장인가 16장의 시무이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막 욕하고 돌보네 시대를 읽을 줄 안 한 거지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힘 빠지니까 욕하던 앤데 다시 힘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어디부터 사는지를 그냥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전문요원가 있는데 차마 방송에서 쓸 순 없습니다 양아치? 삐 소리 처리해 줄게 딱 표현하는 게 있는데 진짜 더 궁금해지네 진짜 얘기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제 이제 안 돼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사이에 이제 끼어든 이야기 우리 사무엘 18장 19절부터 보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는 건데 이거 뭐 금방 갑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하베 자 여기 재밌는 거였다 19절 사도 18장 19절이에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데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이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아주 야 어떻게 사독의 아들인데 정치적으로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야 지금 다윗이 제일 원하는 소식이 뭐겠어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이고 압살롬이 죽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네 그렇지 그래 보면서 내가 이거를 제일 먼저 왕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하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해라 너 오늘 날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면 너 왕이 좋아하겠니 이 얘기에요 요하베 네 그런데 19절에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 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해놨잖아요 네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하베 손으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하베 말렸구나 그러니까 요하베 미쳤어 이거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해야 되네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요하베 손으로 압살롬을 재판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없어서 이거는 요하베 죽이는 일이야 그리고 나서 요하베 구스사람을 골라서 그러니까 병사 중에 구스사람 구스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구스사람이면 어디에 누비아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비아면 이집터 아래쪽에 있는 누비아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군인 중에 하나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히마하스가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이제 권력에 대한 어떤 힘 그리고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독 집안 사람들이 다윗과 좀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려고 하고 또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독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왕이 계속 문제에 있어서 사독과 함께 일했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게 되고 사독은 이제 솔로몬의 편 다윗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아들 아이마하스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어떻게든 내가 먼저 전해야겠는데 생각을 해서 내가 따라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스사람 말고 내가 먼저 소식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 이거 안돼 너 이걸로 상 받을 일이 아니야라고 지금 요압이 이 아이마하스를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마하스가 진짜 머리가 좋아 어떻게 머리가 좋냐면 29절에 보면은요 이 아이마하스가 결국 구스사람을 따라잡아요 따라잡은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29절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지금 압살롬은 잘 있느냐 살아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마하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요압이 왕의 종인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은 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큰 소동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압살롬이 죽은 거 알아 알지만 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 들어온 구스사람 구스사람에게는 이제 다윗이 전쟁 이겼냐 졌느냐 이거에 관심 없어 오로지 들었으니까 전쟁 이겼다는 거 오로지 압살롬이 살았냐 죽었냐 이 문제에 관심이 있잖아 살았냐 죽었냐 라고 물어보니 구스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구스사람이 전하게 하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가지고 다윗의 눈에 드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이마하스가 야 이거 진짜 얍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이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이거 진짜 슬퍼서 울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참 꼬였어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게 사람들 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진짜 그 생각 못했네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뭐 안 보이게 우는 것도 아니고 문 위층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성경책 찾아볼게요 오 진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야 이거 만약에 사람 보이는 곳이면 진짜 충격인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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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2층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서 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소리는 위층에서 우는 게 더 잘 들려요 자 그래서 올라가서 울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거짓말이지 뭐 자기가 죽었더라면야 그럴 거 같으면 압살롬이 잘되길 원했으면 마하나임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았어야지 그치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싸우는 거 싸운 대로 싸운 다음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거는 좀 말하지 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런 마음이었으면 누가 죽였는지 확인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죽였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합니다 그렇지 그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 죽인 사람 벌하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막 물어봐 뭘 묻지도 않아 또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묻지도 않아 그렇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열한기상 2장 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너 요압 꼭 죽여야 된다 하면서 요압의 죄를 나열해 근데 거기에 압살롬을 죽였다는 얘기는 없어 아하 참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인 게 요압의 죄는 아니야 아하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죽이고 싶었구나 야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위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로 울어 그러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렇지 다 들렸을 거야 아마 당연하지 위에 올라가서 들으면 밑에까지 다 들리는 거지 1층에서 소리 질리는 게 다 들리겠어요 15층에서 소리 질리는 게 다 들리겠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 질리는 거지 일단 일관대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압이 와서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울면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것까지 다 생각했을 거야 요압이 와서 나를 말릴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진짜 왜냐면 요압은 나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요압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알지 않았을까요 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 기가 막혀 이 사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알리앗하샤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알리야라는 말이 2층빵이라는 뜻이에요 하샤르가 문이야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문이 될 수도 있지만 성문도 샤르야 그러니까 성문 위쪽에 당연히 타워 위쪽에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 간 거야 거기에 가서 울었어요 제일 잘 보여 제일 잘 보여 제일 모든 사람들이요 왕이 울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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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바로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보면 이제 요압이 와가지고 아 저기 왕이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울고 계시면 명예와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전쟁에 승리하고 온 이들에게 승전에 격려를 하셔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이렇게 울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왕이 일어나서 바로 앉는 자리가 어디냐 성문에 앉습니다 그렇네 그렇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거기 앉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용비요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네 그렇습니까 완전 완전 김영성 성문 2층으로 올라간 겁니까 지난주부터 괜찮구만 이거 참 야 지난주 이번 주 완전히 김영성 부장님 제일 중요한 거를 꼭꼭 집어 주시네 항상 그러셨어요 지난주 이번 주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런데 완전히 쇼킹한대 다윗은 알면 알수록 마음에 짜증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게 해 주시는 이익상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방송은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숨어있던 그러니까 뇌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문자를 읽던 버릇을 멈추게 하고 문자 속에 담겨진 아름다운 상상들을 눈앞에 보이게 하는 방송이 우리다 아 네 아름답습니다 비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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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아 감사합니다 이거 사무엘 하나를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살아나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근데 읽을수록 진짜 답이 짜증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독교를 다니거나 어린이부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성경 속에서 본받아야 할 인물들을 자꾸 찾잖아요 저는 그런데 길들여진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그 어린이부를 안 다니고 뭐 중고동부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 그런 게 없이 저는 성경을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선이었는데 아주 모태신앙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이렇게 교회의 문화에 그러니까 교회 사람으로 산 사람들은 좀 약간 무례함이 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본받아야 되고 성경을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남과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이게 좋게 가면은 좋은 건데 다르게 가면은 성경을 알아야지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더 느낀 생각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더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 무례함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쁜 것만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을 본받아야 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성경을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성경은 성경에서 본받아야 할 인물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본받아야 할 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다윗은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아예 처음부터 딱 그냥 정의를 하고 시작하니까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든지 성경에서의 성공 사례라든지 성경에서의 어떤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강조되는 면이 좀 다르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괜찮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연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점도 있죠 있죠 그런 순간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 어떤 의문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이런 어떤 정말 참을 수 없고 부끄러운 모습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유연함이 우리의 사고 안에 있어야 그 믿는 사람들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하구나 왜냐하면 그 유연함이 없이 계속 우리는 그냥 본받아야 할 사람이고 완전하고 성경에서의 주는 그 메시지 자체가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켰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수 있고 성경에 주는 메시지는 사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보잘 것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의도로 성경을 읽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비불련은 약간 그 면에서 그런 또 다른 한 방향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겸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의 메시지가 뭔가를 진짜 겸손하게 찾아가는 거 네 그럼요 다윗을 또 무조건 또 뭐 막 비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의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좋은 머리 그 용맹했던 그 이 마음 이게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에요 이게 안 좋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 진짜 그렇죠 인생 전체가 계속 도망다니고 싸우고 술수 부리고 어떻게든 그냥 다시 찬탈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당했던 대로 되갔기도 하고 진짜 이게 어떡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젊은 시절 순수했던 시절에 잠깐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다가 나이 들면서는 계속 어두운 곳에서 감추고 부끄러워하며 사는 거 아닌가 꼭 다윗이 꼭 그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높아지고 우리가 빛나는 순간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그때가 제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순간 그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술수가 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다윗도 똑같은 거죠 젊었을 때는 실은 술수보다는 진실함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응 맞아 그때 얼마나 멋있었어 진짜 20대는 진짜 순수하고 오로지 정의 하나 붙잡고 가는데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서부터 기술이 늘죠 타협하기 시작하고 기술이 늘고 술수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피하고 먹고 살려야 되는 가족이 생기면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고 아 맞습니다 그게 결국 인간이죠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거다 다윗만큼 빛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똑똑한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더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화폐가 겸손하지 않으면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저희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그리고 바르실레의 이야기까지 다윗이 다윗이 쳐내버리는 기회로 삼아요 다윗이 다윗이 그때 제일 쳐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이었어 왜냐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사람이고 적통이야 그렇지 적통이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살려놓긴 했지만 무비보셋이 그렇게 썩 반가운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 아래에는 시바라고 하는 진짜 나쁜 놈이 있었지 사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은요 여기 24절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정말로 다윗을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다윗이 저쪽 마하나임으로 요단 건너갈 때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쫓아가려고 했던 무비보셋을 누가 말렸냐 시바가 말렸어요 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지금 왕이 저렇게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냐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런데 내가 절름발이고 걷기가 힘드니 빨리 낙위를 가져와라 내가 낙위 타고 내가 왕을 쫓아가겠다 라고 했을 때 시바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나기를 딱 고리를 매고 고리를 부여잡고 어디로 갔냐 다윗에게 그냥 가버린 거야 아 그래서 16장에 보면 시바가 다윗을 만날 때 나기 고리 붙잡고 와요 아 그게 나기 고리 붙잡고 먹을 거 가지고 와요 이야 아 아 다윗을 쫓아가려고 한 건데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을 팽개쳐놓고 내가 이 상황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 역전시킬 시간이다 완전 걔는 진짜 술수꾼이야 그렇지 꾼이지 아 꾼이야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간 거야 그리고서는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무비보셋의 몫을 자기가 받은 거지 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무비보셋이 있네 다윗이 물어보죠 너 그때 안 왔어 왜 그때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그때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게 그 말이구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었으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 앞에서 모함하였나이다 그때 그 얘기구만 이게 그렇지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은 이런데 어찌되었든 나는 이곳에 남아 있었으니 왕이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보세요 나 지금 그때 이후로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그 다음에 내가 단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 왕이 그렇게 간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았다면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행복했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지 않죠 아니 듣기 싫은 거지 왜? 이 기회가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기회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그러면 이거 마치 솔로몬의 판결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너 재산을 전부 다 시바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한 번은 믿어줄게 너 재산 절반 나눠서 절반은 시바를 줘 그리고 절반만 네가 가져 하면서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원래 제 건데 그렇지 원래 예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아니 사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땅과 도시와 그리고 재산이 왜 다윗이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하냐고 이건 이방 왕은 그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모든 주신 땅과 재산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할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죽 밑으로 계속 유산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대로 건드리잖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절반 나눠서 시바 주고 절반은 네가 가져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서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르되 네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아니 그 시바가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여주옵소서 나 이거 관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놓는 이유가 뭐냐 무비보셋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진짜 아기를 가져간 여인이 이거 내 끝까지 자기 아기를 해서 반을 나누자 그러잖아 그런데 정말 아이의 부모는 그렇게는 안 된다 딱 그거네 다 그냥 아이 살려서 그 아이 주라고 라고 진짜 엄마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무비보셋도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차라리 그럼 무비보셋 다 주라고 이게 그 이야기랑 완전히 폴딩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무비보셋은 무죄하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 아기를 자기 아기가 아닌 그 거짓말하는 여인에게 주라고 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다 그렇구만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리고 그 집안을 죽이죠 왜 이때가 정적을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길르앗으로 갔는데 길르앗에서 정말 다윗과 피난 온 사람들을 융소하게 대접한 사람 정체불명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하고 함께 가자 바르실레한테 함께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바르실레는 저는 됐습니다 저희가 뭘 거길 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김함이 있으니 김함은 아마 바르실레의 아들일 거예요 김함을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함이 다윗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김함에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온했다 네 지루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안 지루하고 너무 재밌어 장난 아니야 이거 마치 그 사람과 전쟁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음이면 이미 나라 다 갈라지는 상황 그렇지 세바에 반역 일어나고 남북왕국 이제 분열된 조짐 보이고 인구조사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기부원 사람들의 말을 딱 듣고서는 요 기부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사울 집안 싹다리 그냥 싹 모두 다 그냥 절멸시켜버리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그다음에는 노래 부르는 이야기 나오고요 인구조사하고 다윗이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학 끝난다 아 끝납니까? 어딜 갑니까? 그러면 민숙이 가야죠 아 이제 그렇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토라로 갑니까 토라 마무리 토라 마무리 토라 마무리 하시면서 토라 5권 네 지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창출래민 씨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에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